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걸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방금도 보신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 통치를 하면서 제일 먼저 서둔 작업이 뭐냐면 바로 2, 3달 뒤에 하는 작업이 최초의 작업이 뭐냐면 한국의 국사설을 거둬들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역사 문화설을 거둬들이는 작업이에요. 왜 거둬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실정사학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아주 실정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올바른 것만 딱 만들어가지고 조선사람들에게 조선사람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과연 그럴까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 7,80%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자료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처럼 실정사학, 문헌학적으로, 국어학적으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사, 조선사를 만들어놨는지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 바로 역사책을 거둬들이면서 말 그대로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910년하고 11년에 뭐를 하느냐 하면 바로 조선에 있는 사료, 고적조사, 역사서적 51종을 압수로 합니다. 또 이때 20만 건이 소각됐다는 내용이 여러 책에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1916년, 기본인은 조선에 깔려있던 역사설을 일단 얻었습니까? 다 거둬들이는데 여러분들 방금 보셨던 그 압수목록의 역사책은 뭐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바로 대한제국의 교과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 한국사는 원래 일본이 조선사, 한국사, 조선사를 쓰기 이전에 조선사가, 한국사가 없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대부분 대한민국의 90%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조선총독부에서 압수목록 내린 저 책은 뭐냐? 성격이 뭐냐면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그 시대에 대한제국 사람들에게 가르치 교과서, 가르칠 목적으로 만든 교과서예요. 저 책을 어떻습니까? 먼저 압수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해 봅니다? 결국은 뭘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를 가르치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까 그분의 책을, 그분의 블로그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 양반이 이 정도 정도 생각했다면 도대체 왜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총독부 간부에 저런 책까지, 이름까지 명시하면서 저 책을 그들어 드렸을까? 도대체 저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왜 이런 궁금증을 안 가질까요? 도대체 저 책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조선총독부에서 압수를 하라고 간부에 냈을까? 이렇게 역사책을 다 그들고 나서, 1916년 뭐라고 하냐면 조선 반도사 편찬을 합니다. 이제 그 작업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조선 반도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만나가지고 반도사관 의무를 보면 몰라요. 그냥 반도사가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들은 만주의 영향으로 항상 이렇게 쪼달렸다는, 의식이 쪼달렸다는 그런 쪽의 개념을 가지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반도사관은 아주 쉽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어때요? 조선의 역사는 옛날부터 한반도, 한반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반도사관이에요. 반도사관. 그런데 이런 반도사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반도사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1922년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설치를 하고요. 1925년 조선사 편수회를 개편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말 그대로 자기들이 만든 역사의 논리를 조선사람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자료작업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8년 조선사 35건이 발간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2승까지입니다. 조선총독부에서 1938년 조선사 35건을 만들어주면서 한국의 역사가 말 그대로 일본사람들에 의해서 실정적으로 바로잡혔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보면, 여러분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역사, 오늘 이 프로그램 제목이 역설이잖아요. 우리가 알로인 상식을 뒤집어 보자는 겁니다. 과연 그랬을까? 과연. 그 내용을 보는데 보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려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심상소학역사보충교제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심상소학역사보충교제의 교수참고서입니다. 교수참고서. 이 책이 발간한 데는 1920년입니다. 1920년. 자, 20년. 바로 3.1운동 뒤에 어떻습니까? 앞에 보시면, 3.1만세혁명이 벌어지는 것을 일제는 직접 보고 벌어냈냐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자기들이 만들어낸 역사논리, 역사논리 어떻습니까? 조선사를 직접 가르쳐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920년 사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사실이 요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첫 포인트는. 자,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사 35권을 만들기 전에 꼭 아셔야 될 것. 포인트. 뭐다? 1920년부터 조선사람들 역사교육이 시작되었다. 단계는 어느 단계부터? 아동부터. 조선의 아동부터 1920년부터 어떻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일본이 만든 역사교제인 심상소학국사로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몰랐습니다. 또 이렇게 민족사학하는 분들 만나도 몰랐어요. 이 자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이 책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분들이 몇 분 있었더라고요. 논문이 몇 편 나왔어요. 어디에 주로 주류사학계에서 논문이 발표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 책 내용이 공개가 거의 국민들에게 안 됐습니다. 왜? 이 책 내용이 공개되면, 여러분들 오늘 2부까지 보시면 너무 충격받을 것인데, 이 책의 내용이 너무너무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의 역사 교과서가 거의 판박입니다. 그 내용이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교육 시행령을 자 조선총독부에서 이제 천구백이십 년도 발동해 가지고 천구백사십사 년 삼월일까지 이제 시행을 하는데. 자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천구백이십 년부터 아동들에게 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국사 교육을. 내용이 뭔지 조금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자 천구백이십 년부터 이 교육을 시켰는데. 백 년을 배웠다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냐? 이 강산 자체가 아니라. 조선 사람들의 DNA, 역사 의식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은은에서 보면 과연 여러분도 오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920년 배웠던 일본이 최초로 조선 사람들에게 아동들로부터 가르쳤던 심상수학 국사 내용을 과연 국사 교과서에서는 벗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 일본 서지학계의 근의자인 후지모토 유키오라는 분이 교수 생활을 다 끝내고 평생 사업을 뭐냐? 평생 48년간입니다. 48년간 무슨 작업을 했냐면 대일항쟁기 때 조선에서 유출된 한국의 역사 문화서를 자기가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거둬들입니다. 자 아까 보셨죠? 51건의 책의 이름이 나왔고 20만 건 정도 10만 건 20만 건이 소각됐다는 것이 다 나와 있었죠? 이분은 그 내용 별도예요. 그 내용 외에 자기가 직접 일본 열도로 다니면서 한국에서 유출된 역사 문화서를 찾아냈는데 몇 건을 찾아냈냐? 5만 건을 찾아냅니다. 자 5만 건을 찾아냈는데 그중에 뭐냐면 여기 보시면 2960건이 역사섭니다. 자 조선총동부에서 51건 뺏어갔다고요? 그게 다라고요? 셋방은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이 찾아낸 책이 2960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찾아가지고 일본 정부한테 어떻습니까? 요청을 합니다. 다른 문학이라든지 이런 책은 다 일본에서 어떻습니까? 다 지원해줬습니다. 왜? 크게 문제 안 되니까. 5만 건 중에 다른 책은 다 돈을 줘가지고 찍어라 찍으라 했는데 역사서 2960건을 찍으라니까 이거는 어때요? 지원금지입니다. 절대로 지원 안 해준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동국대회에서 지원해가지고 이 책이 사부 역사 관련된 책이라 해가지고 출판이 되었습니다. 2009년 발간되어 2018년 출판부에서 출간됐는데 아마 이 책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뭔지는 뭐 지금 다 봐야 되겠지만은도 일단 어떻습니까? 개인이 찾아낸 책이 5만 건이다. 역사 문화서가. 그 중에 약 3천 건이 역사 관련된 서적이다. 그러면 조선총독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조선에 있는 책을 거둬들이다 하면 과연 몇 건의 책을 거둬들어갔겠습니까? 10만 건? 20만 건요? 아닙니다. 100만 건, 200만 건을 거둬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아무것도 남겨놓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책을 이 내용을 공개를 해드릴까 고민합니다. 보면 너무 깊은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나중에 어떤 사건까지 발생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서를 다 거둬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사본을 남겨놓고 가져가야 되는데 역사를 연구한다면 사본을 반드시 남겨야 되겠습니까? 여러 명이 봐야 되기 때문에 사본을 남겨놔야 되는데 사본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대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남순이라는 분이 대응을 합니다. 왜 역사책 연구한다 놓고 조선사 만든다 해놓고 조선사 관련된 역사서를 다 거둬들어가지고 왜 다 가져가냐? 왜 없애버렸느냐? 복사본 남겨놔라. 이렇게 따지는 내용이 실제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시간이 된 다음에 2부에 여러분들께 자세히 소개해 드리면서 일단은 2부 내용 여러분들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2부에는 무엇이 공개되느냐. 1920년부터 가르쳤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년 동안 배우고 있는 신상수학국사 한국의 역사 틀을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지 그 내용을 조명하는 시간을 2부에서 갖기로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